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내가 끓인 라면 계란이 생에 들어가 있어요 맛있겠다 계란이 지금쯤이면 익었을 것 같은데 맛있게 드셔요 갑자기 합정에서 발견한 그 남자 그 남자 이거 딱 한장 들어있잖아 뭐가 들어있어? 그럼 님 이거 해봐요 저는 이미 모았답니다 저는 이거 뽑았는데 님이 바로 나왔어 이거 뽑았는데 얘는 나와 이거 뽑았을 때 나왔어 뒤에서 이렇게 열어야 돼 아 거의 누가 나올지 다 드셔볼게요 뭐부터? 이거부터? 딩땅 딩땅 숨진이다 깜짝이야 우리 다 말 없어져 순간 놀랐잖아 가보자고 가보자고 효진이다 시세 높은거잖아 잠깐만 가보자고 마지막에 못찍은 이유 맛있겠다 바닐라 바닐라 바닐라가 진짜 맛있어 바닐라가 진짜 맛있어 바닐라가 진짜 맛있어 누가 나왔으면 좋겠나요? 방이 병군이죠 어떤 노래 앨범인가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네만 시네만? 노래 좋았죠 어떤거랑 같이였지? 춤추었나? 시네만 언제지 모르겠어 같이 활성비가 진짜였어 안 봤어 설마 어디집어 이제? 설마 그 나온자야? 잠깐만 대박 여기보다 병군이가 뭐야 기분이 짠 그러네 혹시 이거 단독이야? 병군이 단독? 맞죠? 어 맞는거 같은데 병군이 단독인가본데 이 두개야? 어 잠깐만 여기 붙여놔야지 잠깐만 레알인데? 증사 스티커도 있어 뭐야 어 엄마 좋아 기분좋은 원래 다있어? 응 꽁이네 다있어? 응 이거 하나 들어있는건? 응 아쉽다 병군이가 진짜 이쁘다 잘생겼네 일단은 첫 페이지부터 압권이 있어 컴승 컴승은 레전드 진짜 컴승은 레전드 한효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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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써있던거 봤어? 베이비유 에이 눈여진 볼 어 미남과의 만남 미남과의 종 이게 진짜 귀여워 미남과의 만남 네 이때 왼쪽 얼굴 찍은거 혹시 미남? 혹시 미남? 미남? 네 MK 장민균 ABM 195 1116 ST 01011 하나 뿐인 가족 하루종일 가족 표정 어디 다른데 한국 글씨가 달라 half 이끌어날라봐 뭐여! 왜 이럴게 생겼어? 왼쪽 얼굴 내 보물 1호 아빠, 엄마, 누나, 소망이, 샤미, 기쁨 고모부 2호 잠깐만 어디까지 가는 거야? 고모부 3초까지 그냥 가족들이라고 하면 짧지 않아? 그냥 대가족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 소망이, 기쁨이, 샤미 할 때마다 창현이가 희망이라고 하는 거 생각나 왜 희망이 없지? 나야 비건의 눈을 뜯어 음, 감고 있는거? 저도 담아플라인 홀다니가 빨리 한참으로 그냥 주문했어요 혀례가 너무 맛있어 저희랑 혀롱만 들어요 신이 정말 맛있어 근데 진짜 맛있어 근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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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뜨거워 엄청 뜨거워 어때? 진짜 맛있지? 물갈비가 진짜 맛있어 물갈비가 더 맛있는데 맛있어? 이리로 가? 이리로 가는 거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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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짠 잘가